아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플레임 위저드 뭡니까 가카루타를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열쇠를 사야 되는 것이지요 아 봉인이 풀렸고 봉인이 있고 봉인이 있고 아 쉽지 않은 여정이 될 것 같군요 요걸 어떡하나 빠른 진행을 하고 싶은데 어디가 먼저 열리려나 아 들어왔습니다 첫번째 버스 각 퀸을 만나게 됩니다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소리 좋다 소리 좋다 소리가 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서 소리가 좋다 자 다음 버스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굴 만나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피에르는 아직 안되구요 빤바니 카벨 아아 순서대로 가네 피에르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용서의 의지가 세팅이 안되있어가지고 모자는 받아야 될거 같구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해 아까 뽑아 자 용서의 의지 세팅하면은 얘도 될거 같은데 그렇죠 오케이 사 사 사십? 사십 몇 억이라고 뜬거 아닌가 아닌가 모르겠다 사 사 사모기인가 사십 몇 억으로 뜬거 같은데 자 먼저 갈수있는걸 가보도록 하죠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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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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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 오오오오 카페를 먼저 들어오는 건데요 스으으으으으으 카페를 한번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지가 안쓴 스킬은 무엇일까요 다 쓴거같은데 딜이 안됐던거같은데 아 안끝나네 아 마지막 하반반을 가서 나무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모두가 들어가고 싶어하던군요 아 이게 조용하네 아 이게 조용한 이유가 있었군요 조용한 이유가 있었군요 채널이 아니었군요 아 사람 진짜 많다 아 이게 렉걸린다 렉걸린다 한 번만 들어가면 끝인데 마무리하고싶은데 아 이제 렉걸린다 렉걸린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아 들어왔다 제한이 어떻게 되어있는거야? 아 볼이 넓어서 못잡았다 와 피했어 아 맞았다 아 맞았다 아 이것으로 카르타를 끝낼 수 있었군요 아 여정 쉽지 않았습니다 드론이 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으음 아 아 아